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유니온 5652 링크야 자연스럽게 다 있을거고 아 위대한 데미안의 가에 0짜리군요 아 이런템 참 어쩔수가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가에 0짜리 마지막 주인공이군요 시빌십시오 보보공크공공 아 공공공구네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그 지금 제가 팀 셋이 파프타입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갑이 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바꾸게 되고 다카 5애브로 가고 싶긴 한데 제가 지금 딱 목표가 원래는 공화가 지금 막상 수치겅킹이어가지고 아잇둘둘하고 해도 한 3.5까지는 만들고 싶거든요 주켓을 뭐라구요? 아잇둘둘해도 주켓을 3.5까지는 만들어보고 싶거든요 아잇둘둘을 장신구 아예 빼고요 네 근데 지금 지금 엠플럼도 에디 공을 달아줘야되고 네 망토도 가해지 지금 여기거든요 예예 그래서 다카 5애브로 가는게 효율이 많이 떨어지나 아니면 돈이 좀 많이 드나 아닌가요? 돈 얼마 쓸 수 있는데요 한 100만원 정도요 아 사카 5애브로 하신다고요 근데 다카 5애브로 근데 지금도 솔직히 막 다 할권하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마크1킬 아예 굴드를 했다고 치고 마크1킬 로 동화 만들려면은 템 좀 톤 봐야되는게 있는지가 에디는 차근차근 돌릴 예정이거든요 두 줄정도 뽑을걸로 아 마크1킬이 제가 얼마나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동화 가셔서 한번 해보실 수 있으세요? 지금 스펙이요? 액세서리 빼고 한다면서요 아니 그니까 지금도 동화가 1킬이 잘 안나요 아예 안난다고요? 조금 부족하다고요 아예 안난진 않는데 그 아예 한 두개나 세개 꼈을때도 나게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어디를 선봐야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카 5애브로 가고싶긴한데 또 물을 다시 템을 다 갈아엎어야 되고 템을 갈아엎어야죠 네네 그쵸 네 신발 바꾸고 장갑 바꾸고 망토 바꾸고 견장 바꾸고요 그 다음 뭐 사카 5앱 하실거면은 여기서 카벨 모자를 사야겠지 어떻게 하는게 좋고 사카 5앱 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큐브 업을 해서 그냥 윗잠을 슬비 99 같은걸로 둘돌하는게 좋을까요 아 리스콜드 옵션 바꾼다고요 네 윗잠을 아 아 애들도 애들도 없는게 많아가지고 저라면은 네 무기는 이거 쓰고요 네 새로 하나 장만을 하시죠 사냥용 아들 어떻습니까 아데르죠 굳이 공포로 쓰고싶으신 분은 차라리 사냥용 아데르죠 그냥 공부 태조를 해가지고 그냥 하는게 낫지 뭐라구요 사냥용 할거면은 아 오히려 이건 어차피 못파는거니까 이거 돌려서 옵션 만들기 또 아깝긴하니깐 차라리 사냥용 무기를 만드는게 낫지않나 인간적으로 아 앤솔루트 가타올까기는 좀 괜히 아깝죠 아뇨 사카 5앱 괜찮아요 네네 아 지금 팩에서 괜찮은거 같아요 네 아니 무기가 어차피 이렇게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그죠 그쵸 컴석하고 해피 헤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아 세트 효과를 일단 바꾸긴 해요 스펙업을 하고싶으시면 아 아 심볼은 차근차근 올릴 생각이니까 네 그냥 무기를 하나 원칙님 생각에는 무기를 하나 그냥 공 세줄로다가 에디도 공 세줄로 해주고 두줄이나 해가지고 그냥 공포줄들 무기를 만드는게 더 빠르겠네요 사냥료무기는 어 저라면 차라리 그렇게 할거 같아요 파는거 기다렸다가 굳이 그렇게 할거면은 그쵸 100만원이면은 근데 바꿀게 많아가지고 그쵸 손폭이 좀 많아요 세트를 그래도 팔면 돈이 나오는게 망토는 안되겠군요 아 저 근데 장갑이 지금 처분을 못하겠어요 장갑이 사는 사람이 잘 없지요 근데 또 무기여가지고 유니온 돌린 사람은 돌리거든요 또 아 또 가해 타고 유니온 돌리는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죠 장갑을 팔아야되는데 치세도 모르겠고 장갑은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아 저가 살 때 한 20만원 주거든요 네네 근데 한 4년전에 산거여가지고 네 지금 한 15만원은 받을 수 있나요 살면은 30억 정도 네 어려울거 같은데요 그쵸 네 아 근데 저가 앱솔 장갑을 들어야 되는데 애매한데 이게 궁이 해피타임작이여가지고 네네 자기 아주 좋은작이지요 그쵸? 앱솔 보다 앱솔 보다 궁이 좋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그냥 무기를 하는게 더 빠리죽이지 일단은 세트 과감히 포기를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거 누가 누가 쓰겠습니까 요새 가위라도 안들면 몰라도 말이죠 그쵸 가위라도 들어가니까 안들어가면이야 뭐 쓸 수 있겠지만 들어가는게 문제죠 아 근데 그걸 또 다크어웨이 들어가면은 네 전장을 또 팔잖아요 뭐라구요? 전장을 팔아야되잖아요 다크어웨이 그렇죠 근데 지금 마이스터 전장이 엄청 싸니까 살아도 동스펙 이상으로 살려면 돈이 더 들겠네요 아 그럼요 돈 많이 들죠 이거 팔면 얼마 나오나요 한 30억 나오나요 저거 20억을 샀어요 아 아 그러면 그 정도 봐야겠군요 레전견장 사려면은 이 정도 스펙이면은 거의 한 4 50억 정도 50억 넘을라나 비슷하면은 한 그 정도 살고 저거 막 아끼다 아끼다 막 이런거 사다보니까 네네 아 사카 오입으로 바꾸고 템을 아예 다 바꾸긴 해야되요 전체적으로 그쵸 사카 오입을 먼저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뭐 실질적으로는 그다음부터는 22성템 사야죠 그쵸 22성템으로 바꿀 예정이긴 한데 네네 바지는 그냥 집착하게요 아 지금 끼고 있는거요 네 아니요 바꾸세요 바꾸는거 추천합니다 네? 바꾸는거 추천합니다 바꾸는거 아 그래요? 바꾸는거 네네 아 일단은 추워비 이런거 그렇다 추워비 아 저는 바꿨을거 같아요 굳이 이거 하는것 보다는 아 요새는 아무래도 22성 치고 카루타 6에 48이면 좀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쵸 음 아 그러면은 원래는 저거 목적이 3.5였는데 네네 뭔지 얘기 들어보니까 그냥 야대를 사양용으로 하나 사는것도 괜찮은거 같네요 음 그것도 나쁘지 않죠 그 생각은 없었거든요 음 저 그래도 지금 고조가 네 고조가 지금 40에 그거 고공공인데 네네 제가 지금 헬스트 칭호를 빼면은 예예 박모가 89거든요 예예 그래서 고조를 고공방으로 바꿀까 생각중이긴 한데 예예 다 나루는 나루 고조에서 박모가 있으면 안좋다고 그러더라구요 치료 펜치 따면 되잖아요 치료는 따도 한 90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한 90이 정도 원해가지고 치료 세트를 하면은 여기 박모가 20% 더 오르잖아 그죠 아 기본이 7셋으로 10이 오르니까 맞추면은 20 더 올라가죠 20% 그럼 89라는 가정하에 한 91 정도 되겠군요 그렇겠네요 91 정도 음 음 네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아 사는 쪽으로 네네 고민을 해봐야겠어요 그 돈이면은 아델을 훨씬 사는게 돈이 남을 것 같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팔 수도 있으니까요 그쵸 더 궁금하신 분 없으십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예에이